우리나라 치킨 시장의 약 40%를 높게 되잖아요. 엄청난 큰 가치가 이런 거죠. 분들이 하는 거 있어요. 막 호름이 영화 같대요. 참 머리 저거. BHC가 사실은 저희 자회사였잖아요. 형제 같은 회사고. 박현종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며 오너로 등극했습니다. 자기가 매각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간다? 우승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우리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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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맹점들 더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제기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돌아가서 고발, 고소를, 암살을 했습니다. 아무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, 점주들을. 지금 구조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건가요?